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나 서로와 잘 맞지 않을 때 상황을 개선하고 조절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다음은 나랑 안 맞는 가족을 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입니다. 이해와 인내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경계 설정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언행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 불만이나 갈등이 있을 때 소통은 해결의 시작입니다. 부드럽게 상대방과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비난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향하세요. 설득보다는 이에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설득하려 하면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해보세요. 가족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지원을 받으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상대방과의 갈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포기하지 않기 어려운 관계를 가진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세요. 가족은 우리의 뿌리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각자의 개선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해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소통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가족이든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상대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가족을 대하는 방법은 배려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만화. 저희예요. 가족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가족관계를 위해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하고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만들기 위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복잡하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상호존중과 소통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